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검찰이 윤석열 후보 부인인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를 했지만 그러나 별다른 혐의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도 주가 조작 관련해서도 김건희 씨 이름이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코바나 컨텐츠라고 김건희 씨가 갖고 있는 전시기획사인데 여기도 전시행위를 할 때 윤석열 후보가 그 당시의 검찰 고위간부였기 때문에 협찬사들이 윤석열 눈치를 보고 많은 협찬을 했다. 그래서 이게 뇌물이 아닌가 이런 걸 잡고 수사를 했는데 이 코바나 컨텐츠 뇌물 이렇게 전시기획사에 대해서도 수사를 한 결과 특별한 혐의가 없다. 그 일부의 무혐의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러나 이 수사가 아무리 해봐도 지금 결과가 나올 수 없는 이유는 그런 행위가 없었다는 겁니다. 행위 자체가. 그러니까 주가 조작도 하지 않았고 또 김건희 씨가 하고 있는 코바나 컨텐츠에 윤석열 이름을 팔아가지고 협찬을 더 드렸다 하는 게 없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그걸 놓고 이제 여권에서는 김건희 봐주기 수사가 도를 넘었다라고 하면서 이 검찰을 맹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사를 취한 것 자체가 서울중앙지검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중앙지검의 지검장을 있었던 사람이 이성윤이었습니다. 이성윤. 지금은 서울고검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이성윤 서울지검장 있었대 이걸 최강욱 등 해서 여러 사람이 지금 고발을 해가지고 수사를 했는데 그런데 부실수사를 했다는 것은 이성윤 지검장. 누구입니까? 바로 문재인의 대학교 후배입니다. 그럼 이성윤이 잘못했다. 이성윤이 그러면 봐준 건가? 아니면 이정수. 그 이후에는 이정수인데 이정수는 법무부 장관 박범계의 고등학교 후배입니다. 그러니까 이정수와 이성윤 모두가 친정권인 인사들인데 문체육을 하려면 이 사람들이 해라. 라고 검찰 내부에서 이런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권에서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아무리 찾고 뒤집고 해봐도 혐의가 없다. 그러니까 억지로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없는 건 아닌가. 증거를 조작해서 할 수가 없는 것 아닌가 하는 목소리가 튀어나오면서 지금 그렇다면 마음대로 지금 수사를 하려면 이성윤과 이정수부터 문척을 해라. 그 사람들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니까. 이런 말들이 검찰 내부에서 터져나온 걸로 봐서는 지금 검찰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검찰이 윤석열 후보와 아내 김건희 씨 관련 대기업 전시회 불법 협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일부 혐의에 대해서 무협의 처벌을 내리자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등은 봐주기 수사라고 정면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서는 최근 2년 동안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냈던 사람이 문재인의 후배인 이성윤 그리고 그 뒤 후임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고등학교 후배였다. 그래서 이성윤, 이정수 이 사람들부터 정권에서 임명한 사람들 아닌가. 정권에서 스스로 임명해놨놓고 못 믿는 건 모순이다. 이렇게 비판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6일 본인의 트위터에 한 댓글을 별다른 코멘트 없이 인용했는데 그 공유한 글이 이렇습니다. 그냥 한마디만 하자. 코바나 컨텐츠, 도이치모터스, 양평개발, 장고정명위조 이게 윤과 내가 아니라 조국가족이나 이재명 가족이었다면 하고 캐션 마크를 적었습니다. 검찰과 기레기들은 어찌 했을까? 기레기는 기자를 낮춰버리는 이야기입니다. 기레기들은 어찌 했을까라고 반문하는 이런 댓글을 이재명 후보가 그대로 옮겼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의 가족들을 둘러싼 의혹들을 나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도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검찰 수사가 미진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런 글을 올리면서 이제 항의성 글을 올리고 있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리고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도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의 선택적 봐주기 수사가 도를 넘었다. 이렇게 심각한 정도의 이른 적이 있었나 싶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야말로 혐의를 쪼개 무혐의 처분을 했다. 덧도 보도 못한 새로운 수법이 나왔다. 이렇게 또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이 말은 전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 강력 수사 2부는 윤석열 후보의 아내 김건희 씨의 전시회 불법 협찬 의혹 중에 공소시효가 임박한 2016년 전시회 한 건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하고 나머지 건은 수사를 계속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를 쪼개기 무혐의 처분 봐주기다. 이렇게 비판한 것입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부가 1년 넘게 수사하고서 사건을 쪼개기 처분한 것은 오히려 피의자에게 그러니까 김건희 씨에게 대한 수사권 남용이다.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소시효가 임박한 것은 딱 보니까 이거는 지금 빨리 무혐의 처분을 해야만 사건이 종결되니까 처분해놔 놓고 공소시효가 남은 건에 대해서는 다시 수사를 하겠다 하는 것은 피의자에 대해서 한꺼번에 수사해가지고 빨리 수사를 해가지고 무혐의 처분을 해야 될 텐데 질질 끌면서 후보에게 압박을 하고 있는 게 이 수사인데 그리고 쪼개기 해가지고 이거는 무혐의 또 다른 거는 수사하고 중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피의자에게 수사권 남용을 하고 있다. 하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오히려 이걸 봐주게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무슨 논리의 모순인가. 이렇게 검찰 내부에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호중은 그러면서 검찰의 칼날이 윤후보 일가 앞에서는 녹선 헝칼이다. 검찰 출신들이 실권을 장악한 윤석열 선대위 눈치보기 때문인가라고 말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또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녹선 헝칼을 비유한 것을 두고서 현 정부가 주도한 검찰 인사를 스스로 비하하는 셈이다. 검찰 안에 지금 딱 전부 장악해가지고 친정권 검사들을 주요 요직에 안찰아놓고 그래놓고 지금 와서 녹선 헝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니네가 검사들의 인사를 그러면 잘못한 건가?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후보 가족 사건은 대부분 작년 최강욱과 그리고 황희석 등이 고발한 이후에 본격화됐습니다. 최강욱은 열린민주당 대표였고 황희석은 최고위원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얻어적으로 고발을 해가지고 윤석열을 찍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고발한 사건인데 그 당시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에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이어져가지고 왔는데 질질 시간 끌다가 이제 공수시효가 다 되니까 요거는 공수시효 임박한 거는 무혐의 처분하니까 그래놓고 요게 녹선 헝칼이다 하니까 그러면 이 수사를 했던 검사들 전부 다 정권에서 임명했던 검사들 아니냐? 그러면 인사를 잘못한 거다. 이 사람을 문책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성윤을 문책하거나 이정수, 이정수를 문책하거나 이렇게 해서 지금 친정권 검사들부터 문책을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성윤 그리고 이정수 이 사람들이 지금 이 관련된 수사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다 정권 친화적인 인물들인데 이 사람을 문책하고 이 사람들이 헝칼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게 스스로가 자기들이 임명해놔 놓고 자기들이 임명해야 될 것을 거꾸로 검찰에게다가 이렇게 비난하는 글을 올린 것은 빨리 다잡아가지고 빨리 윤석열 후보와 그 부인에 대한 수사를 뭐하는가 잡아내가지고 빨리 타격을 주라. 선거에 지금 지고 있는데 뭐하고 있나? 이런 이야기가 아닌가 이렇게 들립니다. 한 검찰 관계자는 공정한 수사를 하지 못했다면 이들부터 문책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검찰 안에서도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부글부글 끓고 있어서 오늘 일부 검사들이 수원지검에 있는 검사들이 공동으로 성명서 같은 것을 올렸습니다. 내부 게시판에. 그러니까 지금 공수처가 마구잡이로 윤석열의 고발사주 의혹 또는 이성윤의 과거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수사 관련해서 공수장을 유출했다는 혐의와 관련해서 공수처가 마구잡이로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데도 지금 검찰총장은 눈만 끔벅끔벅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벌써 압수수색을 8차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 그러니까 검찰총장은 도대체 뭐 하고 있나? 이 상황에서 지켜보고만 할 건가? 하고 강력하게 비판하는 글을 올리는 등 이 검사들이 지금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